제대로 비쳐! 어!! 2019년 7월 6일 스타트 GO! 오후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미치겠다.. 미치겠다.. 하지마.. 계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뭐야? 누구 있어요? 누..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 깜짝이야.. 이거 뭐야.. 하..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저 힘들어요 저 힘들니까 하지 마시라구요 죄송합니다..들로 좀 가겠습니다 진짜.. 그때 저거 자다.. 그 때 저우자야? 맞지..? 누구세요? 도망가지마 마이콜 너 진짜 도망가면 다리묵덩이 부순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망가지마, 다리묵덩이 부순다 도망가지마 하도 마! 아무것도 아니야 마이콜, 아무것도 아니야 늘싱 있는 일이야 아..노잼!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듣기 싫어..하지마! 도망가지마.. 잘했어.. 마이콜..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이제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빅스비.. 하이 빅스비.. 꺼져.. 빅스비죠.. 언제든 다시 불러줘요.. 부르긴 뭘 불러..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잠깐만.. 저기 있다.. 뭐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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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집중! 하지마세요! 집중! 제대로 비춰! 제대로 더! Coastal 못한지 좀.. 잠시만요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 아.. 잠시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잠시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고쳐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여성구인이신지 남성구인이신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이리와!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리와!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계신데요? 이리와! 저 가기 싫어요 직접 오세요 저 가기 싫어요 직접 오세요 갔어요 어딜 배가 싫어요 Like 하.. ㅠㅠ 다시 턴 하.. 하하하하 내가 이럴 줄 알고 간 것 같죠? 내가 이럴 줄 알고.. 화장실에 있다.. 화장실에 있다.. 화장실에 있다.. 하.. 제가 얘기를 해요 저 얘기로 해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계십니까?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쓰자 준비! 쓰자 준비! 잠깐만 뭐 있는 거 같아 혹시 기운이.. 이게 남았던 기운인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쓰자 준비 저거 뭐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보이.. 얘들아 잠깐 잠깐만 누구십니까 당신?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화나셨죠? 잠시만요 가까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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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푸십시오 자 한번만 한번만 도망간 준비를 해야돼 도망간 준비를 해야돼 한번만요 한번만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지마 들어와 드랑이... 진짜 나 이런다니까 내가 봐봐 지금 확인하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지금.. 지금 나 죽이려구 오.. 나..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빨리 담배 하나만 줘보고 좀 빨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상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담배 하나 들어보고 담배는 그냥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든 상관없어요 빨리 담배로 빨리 시도해가지고 빨리 한번 더 카메라 당하고 봅시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어 여러분들과 상의할 시간 없어 하나의 예의라니까 그냥.. 하나의 예의라니까 담배 피는 거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2 담배 제가 직접 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좀 한 활 좀 삭히십시오 활 조금만 삭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든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뭐라고 했어 방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요? 옆에 뭐 있어요? 옆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누구? 누구 계세요? 답답해 답답해 할 것 있다 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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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인간 누구야? 나 전기줄에 목 조였어 나 전기줄에 목 조였다 지금 나 전기줄에 목 완전히 휘감았어 너희들 모르지? 얘들아 폰 안 챙긴 거 알아? 지금 폰을 챙길 겨를이 없었어 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조금 빨간 거 빼고는 크게 뭐 이상 없는 거 같아 다행이다 나 지금 목 조였어 너희들 어차피 믿거나 말거나야 나는 확실히 조였어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빨리 이리 와 여기 있으니 언제든 부르세요 쟤 오라고..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 미친 척하고 부적 하나만 태우고 나와볼까? 한번 부적 하나 태우고 살짝만 기다려볼까? 어때? 내가 위험하면 나올게 그냥 나름대로 도발 한번 해볼게 내가 위험하면 나올게 무조건 나올게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위험하면 나올게 그냥 용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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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들..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또치와 마이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결국은 또 호되게 당하고 빠꾸를 하지만 제가 저보다 더 센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저 망자를 소멸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